아구 귀염댕이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양지상TV 좋아 구독울러 광장 이상하다 아우 정영이 또 뭐 먹냐 또 아 치킨이랑 맥주와 완전 친해 아우 여러분 맥주 한 잔 먹어야지 치킨은 맥주 한 잔 먹어야지 좋았어 시킨 치킨일까요? 아니야 아니야 치킨 해먹으면 돼 직접이요? 응 아니 왜 시켜서 먹는 건 또 맛을 알잖아 물론 뭐 시켜서 먹는 것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한번 해먹어보려고 역시 저녁엔 치킨의 맥주지 저녁엔 치맥이야 아우 아 지름기 오 기름이 많아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담백하게 먹어야지 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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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린내를 없애라고 누린내를 우유를 딱 붙잖아 그럼 잡내가 없어지고 고기가 부드러워져 이렇게 한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몇 분 될 것 같아 치킨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지금 고구마를 한번 해볼까 하고 고구마를 한번 해볼까? 고구마를 한번 해볼까? 고구마를 한번 해볼까? 고구마를 어떤 걸 해볼까? 고구마를 어떤 걸 해볼까? 안 가르쳐 주지 고구마를 알지 뭐 설명 한번 할 거야 자 이렇게 넣고 잠깐만 오케이 200도 이거 좀 더 강하게 하자고 강한 남자들은 말이야 뭘 따라하거나 이런 말이야 나만의 스타러워 강하게 남들이 150도 쓸 땐 나는 250도를 쓰는 거지 하하하하 아 이건 또 뒤집었어 잠깐만 야 이것도 한번 뒤집어 줘야 돼 한 30분 지났으니까 한번 뒤집어 주는 거야 한 1시간 정도 하면 싹 가지겠다 아 그럴까? 잘 익었나?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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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었어 우와 맛있겠다 오 대박 뜨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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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맛있겠는데? 자 여기다가 완전히 그냥 버터를 조질라고 아 이 버터 냄새 나 아 요즘 내 버터를 많이 안 먹는데 그 버터 세워 먹은 뒤로는 버터의 맛에 최상 우와 아우 목숨이 너무 이케지 니글디글디글 무글무글디글 예술이야 예술이야 버터를 치즈약음 위에서 녹여서 애프라이크나 오븐에 굽잖아 그러면 고기만 맛있잖아 그게 난 안타깝더라고 전부 통으로 그냥 버터를 그냥 구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먹고 싶다는 거 전체 다 달콤하게 먹기 쉽단 말이야 그냥 먹기 쉽다고 다 네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엄청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쓰면서 음식 먹을 건 먹지마 사람들이 내가 운동 안 한 줄 알지만 그냥 지방이 좀 많이 껴서 그렇지 운동은 항상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을 하는 몸이에요 단지 식단을 못 할 뿐이지 근육이 안에 가득 가득 찼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인해 걱정만 하세요 네 하하하 오 대박 와 완전 대박이다 이거 이거 좀 걸려야 되니까 입가심으로 입가심은 냉면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 아 냉면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어 애피타이저로 또 냉면 한 그릇 먹고 시작해야지 이제부터 일어 예 중이야 pension 공 sex 공성 공부 공부 공IF 랩 랩 랩 랩 랩 어디갔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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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냅둔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거의 뭐 이제 음식점에서 되겠다 저거 치킨 타월이 없나 우리가? 뿌려서 이제 여기다가 쭉 뿌려서 물기를 쫙 제거해줘야 물기가 없어야지 맛있겠다 아구 귀염댕이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자 여기다가 넣고 너무 맛있겠어 어우 냄새가 엄청 나지? 우와 우와 제대로다 제대로 오 대박이야 오 대박이야 오 대박이야 우와 됐어 드디어 됐어 우와 비주얼 봐봐 여기서 먹기는 또 처음이네 어우 맛잇이 너무 궁금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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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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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해먹을만 하네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구이 그런 느낌이야 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진짜 맛있는데? 와, 가슴사람을 먹어보자. 와, 뜨거워. 뜨겁다, 뜨거워. 오, 뜨거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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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와, 마늘이 그냥. 목이 진짜 부드럽지. 이게 약간 무서운 거 아닌가? 목을 이렇게 막. 목을 막 이렇게 뜯고 있다는 걸. 약간 이거 독수리 오영재 보면. 독수리 오영재 알아? 약간 독수리 오영재 비행기 같아. 응? 독수리 오영재 하면서. 아, 이렇게 크네. 독수리 오영재. 오, 독수리 오영재. 오, 독수리 오영재. 그냥 떨어진다. 그냥 떨어져. 이렇게 약간 퍽퍽했을 땐 찢어서 쌍무에 탁 먹으면 기가 맛있지.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오면 진짜 맛있어. 음, 둘. 여기서 또 또 액주 한 잔을 탁 또 따라주는 센스. 먹이란 차가 성기술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니까. 아, 그게 고구마 또 예술이지. 이게 더 맛있네. 아, 사이드 메뉴가 더 맛있으면 어떡해. 음? 반칙 아니야, 이러면?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고구마 딱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어야 돼. 얼굴 여러분. 맥주 안 내놔 주세요. 두통, 치통, 생... 아우, 그냥 뻥 뚫리네. 오늘 저녁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어, 이거 고구마 괜찮은데, 아주 진짜? 어떻게 구워서 치즈 뿌리니까 그거 피자 먹는 것 같아, 피자. 아우, 쌈매 먹으니까 맛 들어가네. 아우, 쌈매 먹으니까 맛 들어가네. 아우, 쌈매 먹으니까 맛 들어가네. 음, 별로야, 별로야. 따로 먹는 게 아니겠다, 따로 먹는 게. 음, 별로야. 와, 닭 감자가 엄청 크네. 아, 닭 가슴살.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닭 감자를 먹으면 안 돼, 대단히. 아, 식단할 때 진짜 이거 한 덩어리가 얼마나 안 들어가는지 1.5L짜리 물 한 통이 필요해. 아, 맘에 넣었어. 아, 고구마 맛있네. 고구마를 먹으니까 빡빡. 그냥 그냥 시원한 맥주가 확. 아, 야, 야, 야. 아우, 심해. 냉면을 먹었더니 와, 음식이 확 당기는 거지. 튀지로 먹는 게 아니야. 에비타이저로 먹어야지. 근데 이거 먹으니까 또 냉면 한 그릇 땡기기 땡기다. 한 그릇 더 먹을까? 어? 어? 야. 마지막에 왜 닭다리를 냅뒀겠어? 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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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음~~ 역시 닭다리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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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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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지워지 공 lass 두뀝 같듯 가슴을 뺀 것처럼 바다 m 에 두뀌 조금 %, liv баг 하하하하하